알수록 좋다. 혜연이를 알수록. 나? 어, 더 좋아. 누나도. 나도? 응, 되게 좋아. 옷도 잘 입고. 너도 옷 잘 입잖아. 맞다, 그때. 안 좋은 일 있었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랬던 거야? 그냥 나 여러 가지로 너무 지치고 해서 마음이 약간 위험했어. 슬럼프 같은 거였었나? 슬럼프가 더 심했던 것 같아. 근데 뭔지 알 것 같아, 나도 그런 적이 있어서.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. 아. 어. 아, 그래? 어,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, 봐. 왜? 왜? 재미있게 해줄 거야? 내가 연결된 느낌을 줄게. 네가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은. 텔레파시 같은 거? 그냥 누가 있다 생각하면 하나도 안 우울하잖아, 그치? 좋네. 어. 우리 집 가볼래? lame Krishna石 brownewathy hated Thor history Oh, 너무 예쁘다. ideia. atorium이 어쨌든 되oc. 이야. 요기 엄청나다, 이거죠? 여기서 누가什么다volver. 요기, 이,recimaking andurova. 원래 다 있었는데, 이것도 다 덮은 거야. 그네요. 다 읽었어 울뻔했어 진짜 저기 앞에 문장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얘 때문에 울뻔했어 얘 엄청 세다 약간 너무 힘들었어 좋은 의미로 입는 바지 이런 거 그리고 우와 좋다 우와 그림 얼마나 좋아 운복해